서준아, 서원아, 그렇지? 먹어봐. 봐봐. 괜찮아 괜찮아 목에 목에 걸렸어 너무 깊게 걸렸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메이징 망고! 망고 먹을 사람? 망고 먹을 사람? 수박 먹을 사람? 엄마한테 동영상 찍어보내자 이성 이소준 서완아 너 얼굴 수채는 사람 같아 서준아 서준아 수박 먹을 사람? 수박 먹을 사람? 서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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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스페인 가서 토마토 놀이 하고 왔어? 여베 서완아 전 이제 아이들이 혼자 뭐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